우리 아직 집도 한 번도 안 갔네. 집이 뭐예요? 버스는 새벽부터. 야, 가다가 뭐 있으면,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려. 하고 다시 버스 타. 무조건 버스 타라고?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하겠다. 과연 어딜 가는 걸까? 저번에 그렇게 원하셨던 5팀 시간 드릴게요. 지금 잘 수 있으면 좀 자요. 잘 수 있으면 좀 자요. 잘 때, 이렇게 잘 때 이렇게 기대고 자도 돼요? 아유, 그럼요. 아, 영광이. 내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. 네. 자, 봅시다. 아, 힘들어. 더 낮춰드릴까? 아니, 좀 높여주세요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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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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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자자. 감사합니다.